김덕호 FOMC 회의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FOMC 회의의 의사록이 공개가 된 것인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아니면 테이퍼링 이야기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어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일단 정리해볼까요? 일단 FOMC 의사록이 지금 공개가 됐긴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정말 뭔가 좀 있을까 시장 분위기에서는 그간의 채권 금리가 계속 들썩했던 원인 중 한 가지가 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간다. 인플레이션 상승이 너무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잡기 위해서 테이퍼링을 하게 된다면 반사적으로 국채 금리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매입이 줄어드니까 금리가 인상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 의사록에 공개를 했을 때 그 내용이 사실은 별게 없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고 온 투자자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우리 금리 동결할 거다.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아직까지는 양적 하나 충분히 필요하다. 어디까지나 지금은 고용 안정화 가장 중요하다. 이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시장은 공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공감을 너무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로 뭔가 영향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다 아는 얘기를 했다. 그렇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하면 그걸 누가 몰라. 라고 얘기를 하듯이 지금 딱 반응이 이런 시장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초점을 좀 보셔야 될 거는 지난 3월에 마찬가지로 페드에서 금리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 의견을 나누었던 그 보고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복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마찬가지로 FMC에서도 마찬가지로 의사록에서 별 내용이 나오지 않았던 원인으로 볼 수 있던 것도 사실은 이미 연준에서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많은 어떤 강한 발언들을 했었는데요. 금리 동결을 하게 되는 원인 중 한 가지도 인플레이션은 이번 2021년에는 지대를 했을 때 6.5%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 작년 말에 대비를 했을 때 2% 정도를 더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 말은 올해 성장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한 어떤 상승이 나타났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물가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가 걱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2021년도에 6.5%, 2002년에는 3.3%, 2003년에는 2.2%로 점점점 그 성장 속도가 완화가 됨에 따라서 물가의 그 수중 속도를 낮춰가겠다라는 게 지금 연준의 전략이라는 걸 기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FOMC의 어떤 그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특히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어떤 대형 기술주들이 움직이는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은 이제 FOMC에 대한 어떤 시장 전반의 내용은 좋아졌지만 그 각 기업들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법인세와 그리고 세금입니다.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당시 이제 많은 기업들이 가장 큰 걱정을 했던 것이 트럼프를 몰아내서 좋다. 그런데 당장에 세금 올라가면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도 그만큼 뺏기는 게 되는데 과연 이걸 좋아할 수 있을까. 여기서 실제로 이 세금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투표를 했던 시민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낙축과 굉장히 큰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업체들의 투자 속 투자를 대한 어떤 그 능력이 제한이 됐을 때는 여기에 따른 그 피해가 자연스럽게 하방으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마찬가지로 법인세율을 21%에서 28%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다 보니까 공화당 측에서도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기업을 다 죽이는 거다라고 하면서 반발이 심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일부 후퇴하는 포지션을 취한 것 같이 보였지만 사실 아직까지 지금 팽팽한 신경전이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FOMC의 법인세 이슈를 체크해 봤을 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업종 어느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간단하게 언급해 주실까요? 우선 대형주들의 지금 미국으로부터의 자금이 이탈되면서 국내로 또 유입이 됐을 때 대형주들을 공략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 중 한 가지가 IMF에서 마찬가지로 각 국가별로 고소득층에 대해서의 어떤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양해서 각 국가별 부채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여기에 또 제네리 앨런 장관이 최저 법인세율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각 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수준의 이상이 도달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일시적으로 다 같이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았던 우리나라는 그 부담이 적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대형주, 그리고 지금 시장이 가장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IT, 그리고 전기차 업종을 반드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